아 인간세계에 인간세계에 끝이 오래 했다 너는 진다 어 진짜 진짜 그런 점이면 어떡하지 우리 일단 인베 한번 가볼래요? 여기다 와드 해두고 아래쪽 대기하고 있죠? 인베 가는게 아니면은 여기다 와드만 와드만 거기를 해둬 어 고구마나 고구마 보였어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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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요? 고구마 보임 고구마 먹고싶다 고구마 맛있겠다 고구마 라떼 먹고싶어 고구마 라떼 맛있다 맞아 너는 진다 모든게 다 먹을거로 가는 극한 팀맹이 그거 누구 때문인지 잘 알아요 누굴까? 고구마 아 콕피님 왜 어? 식욕토크 자 바로 들어갈게요 생방 와아 나도 한입만 한입만 도마가 아 아깝다 악택이 안되네 이따 봐요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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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봅시다 빠르게 한승 내 배치고사 살려줘요 저희 쟤뿐만 아닌 엔나님도 배치고사해요 그리고 승급전인분도 한 분 있구요 여기 승급하고 싶습니다 제발 야 뭐야 나 저거 먹는다니까 나 강등전이 강등전 강등전 사실 너무 무서워요 아이고 신나지 안녕 안녕 근데 미니언이 친다 공개놔 아유 두개 놓쳤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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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센 거 같지? 그거 기본 탓임 센 거 같은 거 저기가 뭐지 저거? 정글? 아 잘한다 정글 저거 캐릭터는 뭐예요? 케일 궁극히가 무적 되는 거 있는 애예요 적 느리게 하고 본인 힐도 있습니다 졸려라는 캐릭터입니다 좋아 좋아 잘 먹어져 잘 먹어져 좋아 좋아 이 와드 아 뭐야 흐물었네 잘한다 6개 차이나 지금 CS 7개 차이나 잠깐만 왜 방금 안 튕겨나갔지 근데? 제가 더 적나요? 더 버렸으면 튕겨나갔어야 되는데 더 많아요 엄마가 지져 저기 2탄은 들어와지는구나 또 버그인가 이건 랩이니까 오케이 짓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안 나게 해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흠흠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아 나란히 걸어갑니다 아 아 누가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이요 왜 찢어졌죠? 돈이 없어서 우산 살 돈이 없었나봐요 무슨 토크가 그래요? 슬퍼요 후주님 얘기였어? 후주엔 이었어? 후주님 친구가 우산으로 장난치는 거 좋아했는데 이걸로 우산을 풀어놔버려서 실화 같다 이거 실화임? 실화 아니면 헌증 아님? 아 이거요? 아 이거 실화임 이거 실화임 인증해봐요 인증 그룹 우산이 지금까지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왜 가지고 있어 너무 슬픔 저 스팸 다 돌았거든요?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그냥의 솔직하지 못한 내가 나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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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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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에 와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싸우면은 좋을 듯 걸렸구나 이러면 못 잡는데 아깝다 호우 상대가 좀 더 깊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깝다 마우스 소리 누가 딸깍딸깍이 딸깍딸깍 누구예요 그때? 누구지? 저 사람이다 키랑하네 키랑하네 딸깍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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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찾음 딸깍딸깍 제 방송에 이거 들으러 오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요? 뭔가 잘 때 들으면 심심이 편안해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제 텔로 애니 살렸으니까 게이릉 아닙니까? 응? 뭐랬는지 끊겨서 안들리네 텔로 애니 살려서 게이릉 아 이거 잘못됐다 짤 했다 짤 했어 저 블루있다 맛있는 블루 특별한 블루 뭐 에템트리가 이상한데? 기사님이 좋아하는 블루 하시 없어졌어요 오케이 블루 먹으러 간대 블루 먹으러 갔을 거야 나도 블루 블루 없어 아 뭐야 블루님이 전부리 아니었잖아 근데 쟤네 왜 이렇게 블루 빨리 먹지? 나갔을 리가 없는데 나올 시간 됐는데 지금 나도 블루 저희는 레드 먼저 먹고 저쪽은 블루 먼저 먹으니까 아아 누가 이렇게 똑똑해? 어 누가 이렇게 똑똑하지? 시모를 가야겠다 소주님 그럼 골드가요? 물론이죠 그렇 아직도 킬이 안 난 게 너무 신기해요 호주님 맞아 좋지 잘 아직도 0킬이구나 헐 호주님 인구 한번 죽여봅시다 우리 네 라인 땡길게요 거기 찍었습니다 아 왜 미야 사실 미야 탑인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럴 때 꼭 탑이더라 바텀 가준다 어 바텀에 갈 그게 없네 뭐 갑자기 매가 날아왔어 어 케일 탑이었었다 케일 오 다행이다 위험할 뻔했네 꽃게인 여기 와드니 아니 케일 위쪽으로 지나가서 여기 있네 미드에 있네 핸든 뭐 좋아 어? 어? 어 어 안돼 우리 미드 도망쳐 중재에요 중재에요 그만들어가 그만들어가 못잡아 실망이야 꼭게 엔 블루 안줄거야 뭐야 뭐야 이니식 건다고 말을 하고 들어와야지 거기 있으면 이니식 저기 타는 놈잖아 아 뭐야 제가 예언했죠 게임 시작 전에 엘씨야 엘씨야 뭐하는거야 블루조 블루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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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엘씨 골드갈 엘씨랍니다 여러분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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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정해요 어... 언니! 10... 어... 10초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내가 이기... 어... 궁 없음? 궁 없는데... 잡았다! 자... 게임 시간 10분만에 파울이라니 그냥 간다 이거 아... 안 올 것 같아 카시 카시 어때? 간다 간다 간다! 과연! 빈토르 마무리! 좋구요 엠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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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니비드 오 좋아요 우리가 선치점을 그럼요 저 테론 엠멘 테블망 얼건 오케이 우리 말파이트 갱한답니다 바텀 이거... 후즈가 물려 후즈 물려도 됨 후즈 물려도 됨 후즈가 물리는게 지금 나은데 아드 지워둬 어서 아... 찡찡찡찡찡 싸워 싸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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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오후... 우... 우와.. 미니언 쳤다 모르고 같이 먹을래? 뭐죠 영... 용고용고용고 라텔도 있으니까 자차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케일이다 흠... 우리가 0 3 0이라니 그냥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탐이야? 와야 합니다 말파가... 굉장히 아파요, 밟아파요 대놓고 하겠습니다 밟아 아파 도망가 도망가 강타 강타 없어 강타 없으면 뚜든 안전하니까 뚜든 어 방금 마드함 강타 미.. 슬슬 나르도 텔 한 번 쓸 것 같은데 나르텔 조심하세요 특히 봇 어? 뭐지? 왜 이 봤지? 아니야 난 뭐 레오나 믿어요, 레오나 믿어요 레오나 여기 있어 봤어요? 아니 뭐하고 계신다 딱 봤는데 갑자기 왜요?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저기요, 서포터님 시야석 좀 사시 서포터님 시야석 사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야석 계속 필요합니다 시야석 없어도 돼요 우리 에시를 서포터 쓰는 거예요 내 날리기로 아, 뭐야 자라미니 에시야 아, 바이브 이쪽으로 오지 우리 에시 너무 웃겨요 그 말 좀 웃겼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시가 공을 못 맞추는 병이 있어요 빈언니 빈다이 파란색이 영어로 뭐게 네 블루우 맞았어 집 갔다가 바로 와 이거 무슨 덕크지 이거는 아직 50초 남았는데 어? 진짜네 왜, 어? 뭐야 이거 아직 50초 남았는데 벌써 가 뭐야 이거 아 죽지롱 집 갔다가 오면 바로 딱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헐 네 나 미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죽지롱 개인적으로 이거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타이밍 이상하네 카시 내려가요 카시 내려가요 바텀 조심 바텀 조심 이제 안준네 난 안 내려갈 거예요 카시 내려가요 기도합시다 오오오 엔맨 엔맨 그 와중에 잡았어 어 나는 어차피 죽어서 있습니까 블루감 감 블루감 감 감 영감 복감 당감 아 먹지마 일로와봐 내가 먹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정감 복감 당감 하늘 쳐드림 나를 올라간다 다이언트 나 바로 먹었대 에이 나도 이킬이네 간다 간다 미드 간다 우린 바텀 가죠 이번엔 꼭 공을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이런이죠 아 미더만 주십쇼 맞추겠습니다 내가 맞춰야될지 아닐까 내가 몽쿵하면은 옵니까 랜드 몽쿵이 뭡니까 없어졌어 미아야 몽쿵 탓가야지 안녕 어 저거 나 없이 솔킬하면 안되는데 바로 킬까지 안 돼 어 근데 여기 레드 있는거 같은데 바로 그것도 먹어야죠 좋네 보통 16분쯤이 없어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저 케일 죽이고 싶습니다 케일 간다 이거 레오나 잡아도 됐댓 꽝 뭐야 중재 못쓰고 죽었잖아 개꿀 핀토르님 미드 갱가요 네 감사합니다 미드 갱 간 근데 와드인거 같던데 근데 와드인거 같던데 오오 혁꼭전요 홀라우 할께여 이따이 해 혁꼭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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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도와줌 아무 곳인줄 내가 뒤에서 쳐줌 나 또 혁꼭전요 좋아하시는줄 어떻게 알고 뭐야 다 먹고있으니까 이제와가지고 버프 먹으러 온다 양아치 아니냐 감사합니다 안되 안되 안돼 빅토르 양심 무 이게뭐야 빅토르 양심 무 야 빅토르 많이 다 왔고 뼈 때리더니 양아치네 우리 구멍님은 이런거 없어도 잘하신다고 아니에요 있으면 더 잘하죠 구멍 용이에요 아이고 텔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은양 백골 다 느젓다라이 주왓다르 바통감 바통감 빅 마 주insky 2 대 1인데 내가 과연 버틸수 있을까 바통간다 하지만 비어쿠이가 2 대 2가 된다면 나도 한입이나 줄려나 허앭 후 퐁 디레오 도망쳤 네 뭐야 이 탈진 아하 들어와봐라 빨리 박았다 오 잡다니 잡아요 잡아 마무리 드리플 나이스 탑 좀 누가 막아주세요 여의되시는 분 나이스 어 예 한 번 막아 드리겠습니다 나 안 죽을 것 같은데 솔직히 방금 말파이트 캐리었다 인정 인정 린정 우리는 이거 먹죠 말파님 맞아 나 없어도 먹겠는데 예전에 저 말파이트 전멸쓴다 아 와 잘 못썼다 진짜 옛날에 그 전멸 전멸공을 생각하면 음물이 납니다 맞아 많이 나아진 겁니다 이게 진짜 방금 또 그때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되찾으려고 하실 뻔 위험했다 살짝 다행이야 다행이야 해 Jersey 으흠 흠 어? 파란색이 영어로 뭐라고? 플루 Ham제 아 이 카시오 패어 어때요 아 좋습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ARYA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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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줄 모름 모름 mammorm 벽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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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깐 오케이 좋아 우리 바텀 뭐 하나가 없어 잘했잖아 그래도 미리 2차까지 밀자 2차까지 어 핑화다 지우고 싶다 핑화 여기 있음 저거 지우러 가게요 오케이 오케이 안아프지롱 죽이시네요 킹이 제 중재 때문에 힘든 와 자기가 괜찮아요 저 아껴먹는거니까 이따가 다시 우리가 먹으면 돼요 공공리에 레드 이식숫을 맞춰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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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징 나루야 이거 먹니 더 먹었네 나도 먹고싶다 오 뭐야 나루가 왜 여기있어 저기있네 몽님 가는중 안녕 아니 이게 뭐야 지미 엔더언니 아까부터 하는 구망님 이게 뭐야 저한테 이거 보여주시고요 에쉬 궁전 미드로 에쉬 궁사 에쉬 궁사 에쉬 궁사 에쉬 궁사 에쉬 궁사 에쉬 궁사 어 아 에쉬 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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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리 여기 좀 압박 한번 해보죠 지금 저것도 없는데 아 근데 포탑이 있어서 끼어들기는 애매해도 우리도 포킹하면 돼 포킹 빅토르가 해주면 돼 포킹 저는 그러면 본밀고 있을게요 템 있으니까 포킹 머리서 쏘는거 에시 발리 쏘고 하는거 지금 조심해요 지금 싸우면 절대 안돼요 나루 멘게 나르라 절대 안됨 절대 안됨 절대 안됨 나루 귀여워 쓰롱같은 죽겠다 누구지? 너 아까 나한테 타워 안에서 죽지 않았냐 와이파 공격되면 그냥 과와도 될대 아 이 경우 근데 포탑이 있는데? 그럼 안됨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됨 깜짝이야 왜이렇게 앞에 갔어 케일 내려온다 바위기에 처먹처먹 좀 더 있어도 되겠지? 아쉽다 난 레드먹으러 가야지 왜 저기있나 집 걸어가는게 뭔가 케일 보세온거 같아요 어 이제 간다 에이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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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딸다다다다다다 45초 후 용이니까 이번엔 용한타 준비하기 여러분 템 살거면 빨리 사오세요 휴대전 5초 후 레드 레드먹을거 레드빌이 먹어 두고 신발 헤르메스 가야겠다. 비싸네. 제풀고인. 저 레드 먹으러 갑니다. 이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미드가! 안 돼. 괜찮아 이거 이미 준 겁니다. 대신 용은 우리가 먹으면 돼요. 고초. 나르가 이번에 노테리입니다. 나르 이번에 노테리니깐 바로 시작할게요. 칩시다 칩시다. 말파이트가 여기 오면 전면에서 꽝 박아도 돼요. 많이 모이면. 코고모나 아카시. 그럼 우리가 먹으면 돼. 포기했네. 다 같이 보다 같이 보다 같이 보다 같이 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고고고. 드디어 내가 미쳤나보다. 조합보고 초밥이라 봤어. 원래 그러지 않았나? 내 자신에게 소름돋는다. 원래 그러지 않았나? 초밥 먹고 싶은 나보다. 발파 가세요 전멸 Q. 전멸 궁. 안 돼요. 왜 왜 안 됨. 되는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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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팀l 뺙시다. 흐 Là 뺍시다. 이제 망치로 환하게선 안 돼요. 뺍시다. 서우리 그럼 아니였던 어디였던 가야만 생각하고 그냥. 네 방금요? 그래도 킬 봤으니까 괜찮지 않나. 우리는 손해가 전혀 없고. 우리 맞은 카시오프는 죽지 않고. 호흡들 게네 전멸 두pm느니깐 다음에 잡으면 될거 같아요. 코고모도 노플이고 카쉬도 노플 2인공이었다고? 응 2인공이었음 아 그래요? 1인공인걸? 카쉬넘 맞은 줄 알았네 2명 맞음 대단하다 레오나다 아 부쉬에 케일이 있었어 코고모가 아니고 케일이 맞았나? 아무튼 누가 맞았음 헤어fel 2인느냐 이제 다음 알파이 두 굶은 indeed 또 한 번 뭉치면은 무조건 한번 대승 할 듯 느낌이 아고 chwil Gross 와 나르 hemosman 나르 너무 당당하게 걸으니까 무섭다 턱으로 걸어다니는거네 이따가 비 implicit 나르 혜나가 모리코야? 폴로 빨난줄거야? 니 블루 먹을 거야. 내 목속으로 들어갈 거야. 나 이거 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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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이스. 고마워. 카시오페야, 불쌍해. 구주가 먹었어. 주복이라면 죽어야지. 어, 죽어야지. 제 블루가 없어졌어요. 제 블루가 없어요. 누군가 제 블루를 가져갔습니다. 상대팀 나루인 것 같은데. 나 블루 가지고 있다. 소오오오옹. 우오오오옹. 우와. 말파와야, 말파와, 빨리와. 받았겠다. 말파크 없어요. 그냥 와서 굴렁새 굴려요. 돌려줘. 헤헤. 엘이 대박. 우와. 나 왜 트리플 이야날뻔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근데 왜 이긴거지? 애니 딜이 센가? 제풀고인 갔으면 체력템을 가야되요? 음... 심연의 홀정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알파이팅? 어차피 심연의 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망자에 갑옷 가면 될 것 같은 음... 알았음 그리고 저 CS 먹고싶은 사람 한 명 올라가서 CS 먹고 가세요 저는 보통 먹으러 갑니다 이 사람 대답을 안하고 괘성 움직이네 실수 먹고싶은 사람? 빨간 정동은 이 사랑 짬드 모사야 어떻게 해요? 아아아아아아아 Fest 으앜!!!!! 시끄러워!!! 이 사람들아 시끄러워 점점 개성으로 바뀌는데 이거 꼭 그것 때 마오카이 그 뭐 던지면 아아 이러잖아 우르프 모드 마오카이 이선마이 가지고 묘목만 던지는 것 같아요 저쪽에 코그모 우리 이 차 이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피 별로 없음 가자자자자자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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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케인 요기? 주는 진짜 아빠 난 케인 너 머금직스러워 보여 노노 얘가 더 좋아 하아 호주 죽어요 케인이 근데 저 깔아오는데요? 케인 안녕 이게 뭐야 오오 대박 잡을 수 있는데 왜 안가? 언니 나는 딜로 가는걸 어 뭐야 이거 왜 애는 안가 고구마 잡으러 간다 아아 저기 왜 아무도 저기에 아 왜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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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아아 안녀엉 친구야 알지롱 레오나 잡음 개피 1호 있는데 어디에 근데 나는 진짜 안낼짓 케인 노궁에 노플이에요 크흠 예압 아 아까 나 뭐가면 좋다 그랬지? 망자의 가보? 망자의 가보 잡아요 케인 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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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땅 따라가 따라가 3 2 1 따라가 와 드디어 나도 죽나 일기 저박을 있잖아 아 이따예 오 카시오올때 슬슬 왔다 솔룡하겠습니다 용 아 호주님이 혼자 말리지 않겠습니다 뭔가 여기 맛있는게 있어보입니다 솔룡하다 죽을듯 불러드릴까요 애니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블루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무슨 토크에요 왜 다 다로 끝나요 왜 마레이 항상 다로 끝나고 그래요 저도 블루좀 먹고 싶은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레드의 슬로우언트 예예예예 먹고 싶습니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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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먹고 바텀 정리는 내가 할게요 어허 레시의 수입 나테리스니까 아 여러분 탑가야 탑가 나테리스 여긴 용먹었어 자 개꿀 뭐야 에쉬 아니야 에니 아니야 애니 궁도 안썼는데 왜 죽었지 궁두 궁두 그치 언니 턱으로 걸어다니지 나를 좋아 그대로 가만히 대치만 하고 있어도 저어 바텀 밀 수 있을듯 에니 에니가 지릴 땐 하겠는데 이번판 와드해요 와드해요 키버조나카 빌릴게요 어 어 미드빔 거 가면 안되나 우리 엘씨 직빙만 하여 도와주세요 아 이거 무적이네 백도어 백도어 한다 백도어 빅토르 백도어 한다 뭐야 내 마우스 어디있어 뭐야 내 마우스 어디있어 아 통탕 왜 이렇게 쎈니꺼 으하하하 와아 워호 저거 잡고 싶은데 안될거 같아요 이건 뭐에요 안될거 없지 내 친구 아랄랄라라 아 잡고 갑니다 어 쫄오면 여기가 다름 왜가 다름이 아싸 내가 먹었다 어 십 졸 내셔? 음.. 괜찮을 듯 한번 해보죠 에니 티버 꺼내고 그냥 에이치 빨리 오고 야 뽀삐가 몸좀 비했거든? 뭐야? 불필어? 내가 비가 적은데 여기 벌레있어 야 벌레 누가 벌레 풀어놨어 내가 푼거야 먹겠다 바로 집가야 되자 그냥 바로 탑으로부터 될 것 같긴 한데 아 탑 넘나 잘나왔다 탑 뭐가지 고속연사포 이건 이겼네 이걸 질수가 없지 과연 정글차이 아 마라님 오이 저기 보탄명 가시고 엘씨 그대로 보스로 가시고 다 복가면 되겠다 나만 탑가고 저도 탑가면 안됩니까 음 그럼 같이가죠 미드탑 아 내피통 빼고 가다 너무 좋아 든든해 어 어? 애쉬 혼자 있으면 좀 그런데? 결국 우리들 다 가는 것 같은데 애니가 지켜주면 됩니다 나를 분노 쳐주다 어머... 저 갈게요? 애쉬 궁...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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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잡았을 텐데? 이상, 저를 치료해준 사람 어디 없나? 다 뭐야? 아 참... 갑자기 왜 찐서... 내 마지막이야 아 저거... 끼어들었다가... 되지는가? 인정? 아 안돼! 우린 바텀이나 민정? 인정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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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죽었어! 죽었어! 도망가겠어... 잠깐만 이거 짐목 가게 하면은 더 이득임 왜요? 지금 다 라임 다 밀고 있어서 안 어울려야겠다 코금 아프네 좀 멘붕각... 구요 아... 호러다우 지금 여깄는데? 집 안 찍히는데? 옛날에 도망쳐야 될 거 같... 어? 아 야 도망쳐... 진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까... 아하... 아하... 대단해... 진짜... 흐흠 흐흠 우리 여기 대기타 가요? 아 으흐흐흐흐흐흐 아 너무 웃겨 흠 정글차이 인정 어디 인정 인정 어 뭐하시는거에요 개구멍님 정글차이 흠 괜찮습니다 못 본걸로 할게요 흐흐흫 엘리 인정 그리고 제가 terus 되버렸네 갑자기 옵티버스에서 깜짝 놀랬어요 스카이프가 문 Deputy Biden 용용용용용용 다른종용용용 용은 용융용용 ml 용ith rated 근데 이번이 strain 5 용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럽 beste 괜찮아 다음 룩 먹으면 돼 미드 갑니다 미드 억제기 재행성되니까 이거 그냥 깨면 돼요 다같이 갑시다 라인던 최강 미드 보이죠 미드 미드 다들 모여 여러분들 간만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뵈는거야 자 그대로 여기 탑 한번 쳐보죠 살짝 올라와서 살짝 다 따라오세요 살짝 빽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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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밀고 뒤꺼 바텀에 제가 함정 심어놔가지고 계속 라인 밀림 아 함정이구나 어 카시 진화했다 어 조금 과감한데 이거 천천히 천천히 밖에서 쌓아야 밖에서 밀었으면 빅토르 오 죽어 아 오 뭐야 아 크고맙 하프리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한테 뭐야 석파이 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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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좋게 싸웠는데 어떻게 각이 안돼가지고 저는 그런거 같아서 도망쳤습니다 일단 석파이 맞아라 이것도 맞아라 이것도 맞아라 못들어오지롱 이것도 맞아라 와 뽀삐라서 다 막아내네 게다가 그거야 가인이 압협 밖이 싫겠다 도망간다 잡고싶어 왜 도망간다 저렇게 저쪽이 지금 한타조합이 우리보다 좀 좋아요 근데 너무 따이브하면은 안좋아 방금처럼 알겠습니까? 지금 포효하신 분 알겠습니까? 이민씨를 이번에 하지마시고 이번엔 좀 사무세요 다음부턴 일단 레드 먹고 다음 용만 한번 잘 먹어보죠 냠냠냠냠냠 바로 먹어야되는데요 바로 바로는 또 괜찮고 바로는 좀 위험하니까 라인 없음 롤롤롤 온 왜 와 이거 음 음 저 주문포식자라는 게 좋아요 수은 가는 게 좋아요 수문띠 쓸 수 있습니까? 수은 솔직히 못쓸 것 같아서 그럼 벤시나 그냥 주포 자인 블루 있음 아아 저 꺼 억제기 나왔다 저 이거 밀고 있을게요 바로올 앞에서 있으세요 여러분 바로올 앞에서 저 이거 정리할게요 노마큰데? 나 유혹해볼게 바로가세요 여러분 여기 탑에 3명옴 바로 먹으라고요 바로 먹으라고요 바로 먹으라고요 바로 먹으라고요 바로 먹으라고요 바로 먹어요 바로 먹어요 바로 그 나루 노풀 나루 노궁 케일 아직도 여기있음 얘들 왜이래 탈탄다 케일 아직도 여기있음 안되지 잡으면 되고 응 그렇지 그렇지 도와줘 yes Beyond 개 나이스 제가 테루 맞을께요 여러분 테루 맞을께요 고고고고고고고고 се 태 140 좋아 예RY 닉네임 되겠다 이제 이에이 제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구나 돌멩이 죽었어 돌멩이 넘었어 아까 탑 2차 타워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 돌멩이 이름을 바위로 했어야 됐는데 너무 말랑말랑할 것 같아 닉네임이 아 진짜 브론즈 1 됐다! 브론즈 해식 카드라요 크으 딜바 뽀삐 딜바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다시 강등시키자! 맞아! 좋다! 브론즈의 공기 맡아봤으니까 이젠 강등시키자! 한 3연패하면 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